안녕하십니까. 자연생활 대표 이종준 인사올리입니다. 오늘은 하얀게 없는데도 정말 가습이 되나요? 를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이 참 멋있습니다. 푸른 호수 위에 푸른 하늘에 하얀 구름들이 가득 끼고 푸른 초목으로 둘러싸인 그런 풍경입니다. 얼마나 시원하고 상쾌합니까? 포카페이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속마음을 얼마큼이나 보이지 않느냐라는 말인데 정보를 진짜처럼 보이게 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가습기에도 포카페이스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진실을 외면한 진실을 포카페이스라고 하겠는데 초음파 가습기의 하얀 안개가 바로 그런 포카페이스입니다. 마치 그 하얀 안개를 보면 원방이 가습이 된다고 생각하게 만드니까 말입니다. 하얀 안개 모양 물방울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물분자 최소 5556개부터 최대 27778개까지가 포함된 큰 물방울이 바로 안개 모양의 하얀 물방울의 진실입니다. 이 물방울은 너무 크기 때문에 증발되어 기화될 가능성이 아주 희박할 만큼 큰 물방울입니다. 증발이란 물방울이 공기 중에 뿌려지는 것이 아니라 물분자가 공기 중에 기화, 즉 기체로 변하여 흡수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하얀 물방울의 진실은 증발이 대단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하얀 물방울의 허화실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허, 잘못된 것이죠. 첫째로 작아 보이지만 증발이 어려울 정도로 큰 크기라는 것이 첫 번째 허입니다. 두 번째 허는 주변에 있으면 괜히 피부도 촉촉해지고 습도도 높아지는 것 같은데 사실은 물방울이 크고 무거워서 증발 못하고 피부에 떨어진 결과를 착각한 것입니다. 초음파 가습기를 밤새 켰던 방에서 잠자고 나면 깨어날 때 절대로 상쾌한 기분을 느낄 수 없다는 것이 또 하나의 허입니다. 제 친구가 초음파 가습기 아래에서 잠들었다가 입이 돌아가 버리는 바람에 그 후로는 초음파 가습기뿐만이 아니라 모든 가습기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문제가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초음파 가습기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진실은 하얀 물방울은 증발되지 않은 큰 물방울이라는 것입니다. 보이기는 작게 보이지만 사실은 증발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큰 물방울이랍니다. 하지만 이 초음파 가습기의 하얀 것 때문에 소독제 포종은 아직도 해결이 안 되었는데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초음파 가습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도 엄연한 현실입니다. 하얀 큰 물방울에는 좋든 안 좋든 여러가지 것들이 녹아 스며들 수 있고 또 깨끗한 물도 시간이 지나면 먼지나 공기 중에 이물질과 합쳐지면서 나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점을 본다면 초음파 가습기와 그 관련 회사들은 허를 실로 포장해버리는 대단한 포카페이스이자 포크 플레이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포카페이스와 함께 친 포카판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즉 포카페이스를 이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여서 급한의 결과는 우리 주머니를 탈탈 털게 할 뿐입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초음파 가습기의 포카페이스는 사실을 외면하고 마치 사실처럼 하얗게 보여가면서까지 우리를 우롱해서 하얀 물안개가 습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피부를 촉촉하게 할 정도로 가습효과가 좋다고 믿게 하는 현실을 만든 셈입니다. 이런 하얀 물안개의 사실은 증발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증발되는 것은 기체인 물분자이지 액체인 물방울은 절대 아니라는 사실이죠. 습도를 높이는 것은 물 표면에서 기체가 이탈하는 물분자만 가능합니다. 물안개는 아주 작은 빗방울이라고 보는 것이 진실입니다. 증발이란 소리, 냄새도 없고 보이지도 않지만 습도를 높이는 유일한 방식이라는 것이 참된 진실이오 하얀 물안개는 포카페이스에 불과하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슬로우 자연 가습기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010-2221-1572로 문자나 카톡으로 먼저 문의하시면 신속히 답신을 드리겠습니다. 또 관련 사이트에서 자세한 내용도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